3. 삼겹살 파티다 파티다 파티야 파티 삼겹살 잠깐만 잠깐만 삼겹살 삼겹살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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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를 위해 삼겹살을 준비해주세요 대박인데? 자 다같이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내려놓고 아 그냥 주세요 신탁 그냥 주세요 뭘 해야 주시는데? 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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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상의를 해볼까요? 뭘 할지 스윙커를 할래? 스윙커를? 아 그래야 죽어 잘 잘 굿나잇이 지금 꽤 안정적이지 않아? 일단은 우리가 자신있는 잘 잘 굿나잇을 먼저 해보고 진짜 빨라서 진짜 빠를 거야 해보자 해보자 진짜 빠르다 진짜 빠르다 진짜 빠르다 이거 근데 어차피 앞에 안무가 없어 앞에 안무가 없어 아 잠깐만 야 앤벌 아 왜 이렇게 아 이렇게 와 너무 오른데? 아 진짜 맨날 뭐야 아 진짜 잠깐만 어 산들이 산들이 찔렀어요 왜 형 때문에 메뉴를 하나 빼야 돼요 지금 그래 얘 야 실패하지 마 진짜 일단 닦아 봤잖아 아니 살짝 야 오! 오! 그냥 눈 감아요 아! 그냥 눈 감아요 아! 이렇게 움직이면 나 겁이 많아가지고 아 빨리 해요 빨리 아 저 말이 많네 이 사람 아니 나 움직여서 눈 때릴 수도 있어 빛나가면 닫혀 빛나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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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닫혀 빛나가면 닫혀 빛나가면 닫혀 빛나가면 닫혀 빛나가면 닫혀 와우 소리 봐 이야 진짜 아팠겠다 맞았는데 또 빼야 돼요? 인간적으로 쌈 야채랑 과일 빼자 그래 근데 쌈 야채가 과일이랑 같이 묶여있어 야 집기류랑 빼면 어때? 손으로 뭐구나 아니 근데 집기류랑 음료수가 붙어 있어요 음료수 안 먹어야지 아 먹어야지 야 음료수는 좀 아니 삼겹살 먹는데 음료수는 안 먹는다고 그러면 틀리지 말았어야죠 음 그럼 이렇게 하자 집기류 대 쌈 야채 가위바위보 해서 나도 쌈 야채 나도 쌈 야채 나도 쌈 야채 푹 표연을 보는 거야 그럼 옆에 테이블로 재도전 가능해요? 아 그래요? 뮤직 스타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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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을 못 해야겠어 진짜 너무 빨라 야, 너무 힘들다 돌고 휘 빼줘, 휘 빼줘 놀아, 놀아 당연해 스윗걸, 스윗걸 너무 밝혀 성공 미안해요, 어느 그대가 없네요 미안해요, 어느 그대가 없네요 미안해요, 어느 그대가 없네요 성공이죠? 성공! 이거야 뭐 성공 스윗걸, 스윗걸 갈래? 근데 난 정말 형 죽어요 우리 앉았다 일어났다 땅에서 돌고 어떻게 할 거야 자, 해봅시다 무모한 도전을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스윗걸 도전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! 우와 우와 야,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얘 너무 빠른데?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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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, 나와, 나와 하하하 하하하 뭐래? 하하하 아, 진짜 하하하 하하하 야, 이거 못해 이거 안 돼, 이거 근데 우린 왠지 언니네 아니, 난 지영이 형 틀린 거 보고 내가 어, 틀렸구나 하고 멈춘 거지 그 다음에 형은 먼저 틀렸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았어야지 하하하 아, 잠깐만 아, 이제 약하게 들 거야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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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도 실패해, 형도 실패했잖아 아, 맞아 형도 실패했지 형 틀리긴 틀렸잖아 아니지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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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 그렇게 단단해? 네 진짜 이건 너무 잔인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이야 가겠습니다 뮤직 스타트! 아 망했다 이거 와 진짜 빠르다 이거 아 허리야 내가 진단해 그렇지 알았어 아 나 말해! 아가 이번엔 일단 맞춰 이게 손바닥 돼 손바닥 어 손바닥을 맞아? 손바닥 차려야지 아! 아 빗나갔다 아 빗나갔어 형이 함정에 빗나갔다 형 집게 없어져요 네 여기는 산이에요 어 나무까지 나무 바닥에 떨어진 거 장작 그거 그럼 나 정글 갔다잖아 하면 돼 만들면 돼 갔다 왔는데 꼭 여기서도 그렇게 해야 돼? 김치 소스밖에 뺄 게 없지 알겠다 김치 소스를 빼 난 고기에는 소시지 뺄래 왜? 동의하는 사람 없어? 어 이겨 하자 하자 그렇게 해도 고기 다 이기면 어떡해 그냥 하자 해보자 해보자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오늘 내가 처음 살이 된다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오 안 내리래?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야! 어떡해 어떡해 잠깐만 란디키랑 조금만 줬어 해봐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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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는 지금 미술에서 안 돼 야 얘네는 이길 수가 없어 샤이 이거 뭐야? 쌈장 쌈장 김치 후추 자 이무일 재도전하겠습니다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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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로뇌이로 김치랑 소스 걸고 솔로뇌이로 김치랑 소스 걸고 개인전 재도전 갑니다 오 예 골반 엉덩이 예 좋았어 엉덩이 실룩 실룩 맨 최소한 동작을 줄여요 최소한 오 굿 좋아 좋아 얘가 너무 귀엽지 힘들어 힘들어 애기가 추는 것 같아 애기가 잘한다 잘한다 아 잘했어 잘했어 그럼 내가 스윗거 한번 해보겠어 밤라면 좀 입고 밤라면 밤라면? 좋아 성공했다 야 근이 어떡하냐 야 힘내 힘내 파이팅 잘한다 잘한다 느려졌어 체력이 안 돼 체력이 성공이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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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가자 결국엔 다 얻었어 우리 그러니까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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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한 효과가 있어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아 이거? 잘 먹겠습니다 먹어도 돼요?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? 그냥 먹으면 돼요 그냥 우리 먹는 거예요 저녁식사 설마 이것까지 뭘 어떻게 하지 않을까 아웃풋? 아웃풋? 다들 너무 고생 많았고 네 정말 별 탈 없이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다들 사랑합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자기야 내 꿈을 내 꿈을 위한 여행 뜨거운 커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자 그거지 건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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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먹자 고기 진짜 얘들아 고기 먹자 고기 고기 떨어지지 않고 고민하면 손이 주위에서 맴돌고 바보 같은 내 교비 때문에 널 놓칠 수는 없어 내 사랑인걸 Oh baby my ringer ringer 내게 턱없이 부족한걸 알아 하지만 그대를 향하는 하지만 그대를 향하는 흥네임